31만 1,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J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은 동사는 생명정보 분석 핵심 역량과 bt-it 융합기술을 보유한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기업임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미생물 유전체 생명정보 분석 플랫폼 및 솔루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으로 나뉨 주요 제품으로는 이지바이오 클라우드 플랫폼, NGS 슬래시 바이 통합 솔루션, 트루비 ACID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생명공학 관련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 설립되었으며,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함 대시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로 그 미생물과 유전 정보를 의미하며, 동사는 분석,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제공함 대시 약 14만 건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진단 바이오마커 및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미생물 분석, 장내 미생물 모니터링 등 주요 용역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상품, 제품 등의 매출 미발생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과중한 판관비 부담으로 적자 기조 지속한 가운데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이자 관련 금융 수지 개선 등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영국사 디퍼메로부터 고형암, 면역질환 등 유망 신약 후보물질 및 플랫폼 기술 인수 계약 체결로 파이브라인 확대하며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3년 6월 7일 기준 장마감 CJ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 총액은 1,56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93위입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주식 수는 587만 8,601 흔두주입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6.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9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4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12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69배 7,2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5억원 마이너스 101억원 마이너스 33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8억원 마이너스 193억원 마이너스 349억원입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4번지 05%사인이고 유보율은 1542.1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5.60이며 전일 대비해서 0.19 더하기 0.01%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